쐈더니 지나가요. 지나가 계속 지나가는 거야. 톰슨의 말이 맞는 것 같아. 계속 쐈단 말이죠. 그랬더니 한 6,000번쯤 쐈거든? 6,000번 쏘니까 다 지나갔어요. 그런데 6,000, 1번째 쏘는데 한 마리가 어떻게 됐냐? 한 마리가 굴절을 했어. 이렇게. 러더푸드가 당황한 거야. 이건 뭐야? 실험을 다시 처음부터 내가 실험을 잘못했나? 다시 한번 해보자. 그래서 또 아침 먹고 쏘고 점심 먹고 쏘고 막 쏜단 말이에요. 이번엔 6,000번째, 8,000번째 쯤에서 갑자기 한 마리가 굴절을 합니다. 여러 번의 실험을 했죠. 당연히. 계속 오늘도 쏘고 내일도 쏘고 쏘는 거야. 계속 쏘니까 거의 다 지나가는 건 맞는데 아주 일부가 불절하거나 거의 심지어 튕겨 나오더라는 거지.